제4장. 시련을 이겨내며. 수사자료정보공개소송. 2020년 1월 13일. 청와대와 국방부, 해경 등 국가기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가 전부 거부되어 나와 족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,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. 공식적인 재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. 청구에 앞서 우리는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. 이 자리에는 나와 조카 김기훈 변호사와 구충서 변호사가 참석했다. 1월 19일. 북한의 공식적인 답변을 직접 듣기로 했다.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하고 북한 방문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었다. 대준이가 세상을 떠난 그 사고 현장을 찾아 소주 한 잔이라도 부어주며 동생의 영혼을 달래주고 싶었다. 북한 당국자로부터 동생을 피격한 경위 등을 들을 생각도 있었다. 진실 확인 작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응어리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듯했다. 통일부를 통해 장관 면담 신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.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락을 달라고 했다.